아 야 구름 멋있다 제가 구름 타고 진짜 저 지구를 비행을 좀 해야 되겠다 237 나라 24000 종족 구석구석 마음을 말로 저기 도론 타고 가기 좋은데 도론보다 더 좋은게 구름이네 구름이 다 타가지고 가는거지 뭐 구름 타고 나이지라로 갈지어다 파키스탄으로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아 저 30개 교회 불타가지고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아프네 진짜 30개 교회요? 아 파키스탄의 대부흥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파키스탄 크리스토인들 리더십은 하나 될지어다 기도의 시간대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여의봉이 있잖아 여의봉 모세의 빛의 봉을 들고 가야지 여의봉 그래서 여의봉은 성령이 역사 안해 요즘은 하나님 집방 대신 여의봉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건 비성경적이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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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저 구름 탐 파키스탄板으로 가고싶습니다 거기 happened 불타 하하 아멘